이 세상엔 절대 있을 것 같지 않은 이상한 곳 모든 건 깊고 깊은 그 숲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따라오세요. 도와드릴게요 짜자잔 이 천사들아 우리 와봐 찾게 돼 지금 이 집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니? 조용히 해요. 나 제드란 말이야 여기 계속 계실 거죠? 난 이제 가야 돼 착한 것 같지? 아직까지는? 너희들 도대체 왜 날 내보내주지 않는 건데? 우린 나쁜 애들 아니에요 가져가세요 오빠는 벌써 우리에게 주인공이 됐는걸요? 그러니까 죽어버려 죽어 죽어 죽으란 말이야 죽어 지금 상상만 하면 이 세상에서 안 이루어질 일은 없을 거란다 예쁜 집에서 지옥을 보고 있는 것 같아 그냥 여기서 살면 안 돼요?